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하고 전략 함께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걱정거리였던 유가가 급락했는데 미장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월마트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한 곳도 걱정을 더한 듯한데요. 참 디플레이션 아니면 인플레이션, 외조 타기하듯 어려운 매크로 환경입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지지부진하죠. 뭐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부터 사기 전에도 물론 설레는 감정도 있지만 일부 걱정되는 마음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을 살 때 그때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나도 그에게 자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부분 다 주식을 시작을 하시는데 사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르면 언제쯤 팔아야 될까라는 걱정을 또 하시고 빠지면 언제쯤 오를까라는 걱정을 하시고 또는 수익 실현했을 때는 더 먹을 수 있었었는데라는 걱정들도 하시거든요. 지금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고 또 물가가 하락될 수 있다는 시그널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디플레이션을 꺼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하락을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부분을 조금 반납하는 시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감소하면서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 자체는 뭐랄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경기 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물가에 대한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연준이 얘기를 했던 물가 상승률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 하락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물가 하락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스텝은 바로 경기를 다시 한 번 더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까지도 시장은 상당한 기대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핑계거릴 뿐 핑계거릴 뿐 헷갈리는 시장이지만 저희와 함께 전략을 또 야무지게 세워가시죠. 어제는 반도체 소재단에서 리노곡업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단,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주들이 강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장비주들이 강해도 SK하이닉스 장비주들이 참 강했는데 삼성전자 관련주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특히 두산테스나가 오늘 9% 가까이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앞서 우리 건비정 앵커가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까지 이슈를 붙이고 신고가를 달리던 종목분들 지금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DIT라든지 또는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HBM 반도체 관련해서 SK하이닉스와에 대한 주요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었다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삼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테스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달, 4월달 뉴스까지만 하더라도 두산테스나가 실적에 대한 악화가 나타났을 때 삼성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삼성도 이대로 HBM에 대한 부분 자체를 포기하거나 또는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시작은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유진테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D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종목이 바로 유진테크입니다. 전통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정고점에 대한 돌파를 이뤄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 말인 즉슨 현재는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 관계에 대한 가지고 있던 기업들도 앞으로에 대한 장비 발주 기대감 자체가 상당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 원동력은 현재 AI 칩에 대한 자체 개발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시장의 확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더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현재 장비 단트를 상승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한 가지 기업 좀 눈여겨보실 기업이 YIK라는 기업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IK라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상당부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 관계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간반 원유 가격이 5% 가까이 급락하면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WTI 기준 72달러에 거래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항공주가 강세입니다. 항공주가 계속 잘 나가려면 유가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항공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유류 가격이 최저치로 내려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유류할증비라고 합니다. 티켓을 끊으실 때 유류할증비가 붙게 되는데 유류할증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면서 마진폭이 개선된다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보면 적한 항공주들이 오늘 많은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적한 항공주들이 이런 유류할증비가 높게 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유럽 노선들 대부분은 대한항공이 독자적 노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만약에 유류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 감소를 해서 실질적인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은 대한항공이 가장 최대치로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항공주들이 현재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세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우선 제주항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현재 바닷권력부터 조금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낙폭가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 매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에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 보기보다는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반등세를 좀 더 이어가는 그런 양상 정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가가 반등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항공주의 트레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기판 관련주도 강세죠? 네 맞습니다. 실제 반도체 디램에 대한 수출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이런 PCB 기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디램에 대한 수출 가격이 상승세를 접어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기보다는 환율에 대한 효과로 수출 가격이 증가했던 부분이 사실상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시장 자체는 이미 마진폭에 대한 개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국이고 대신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디램에 대한 가격은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DDR5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4분기는 이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분기의 전통적인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이기도 한데 심택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이 바닷권력부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를 붙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DDR5 관련된, 디램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심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종목으로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반경에서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DDR5 얘기하면 TLB를 반드시 보셔야겠죠. 이 TLB가 탑픽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ASR 종목 삼성 SDS가 있네요. 네, 삼성도 요즘 로봇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 삼성 SDS 저는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고가 달성까지 가능한 삼성 SDS, ASS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를 들고 오셨네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 단계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우리 테스트 소켓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제 TFE나 또는 ISC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대신 오늘 시장에서도 TSE라든지 니노공호 결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연관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섹터군이라고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조금 더 돌오른 기업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TSE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TSE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에서 프로브카드 후공정에서 테스트 소켓에 대한 부분 납품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3분기에 부진했던 것이 4분기에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기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사본다면 5만 6,600원 밴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4만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 TSE가 원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